아 아 아 아 자 나의 14형생이 날아가고 14형생 뿜 스위치는 언제야? 저는 했어 아 아 트위치 왠 뭘 아이지 걸프 대박 걸프 이제 갱크까지 한개도 안나오네 맞아 아니 시발 나 오늘 걸프 날려서 찾았는데 갱크까지 한번도 안나오네 시발 바로 그 죽임의 1총우적때는 장신구 나오는거 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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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갤러리에 전수렉 폴러 생겼는데 개좋같다 반번도 만들어라 한적이 없다 니가 만들었다 아 진짜 궁금한거 있거든 이 파란색 쌍둥이 이 새끼야? 차이가 뭐냐? 난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형사랑 똑같은거 같은데 체력이 더 많나 체력이 더 많나? 겨우 그런걸로 변종을 만들었을 같진 않은데 체력이 더 많으면 그냥 더 마이너스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강타치 오 안뜯은 아이템 안뜯은 안뜯은 딱 상대가 7원짜리 좋은 아이템 대신 15원짜리 좋은 아이템이 있네 오 정 정말 좋은 아이템 아 그 아 수발렴 이 맥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약간 저런 맵에 고스트 페퍼 같은거 갖고있다 재앙이다 아이고 방 들어가자마자 터진다 가스 가스 특히 씨발 IBS랑 가스 깰 수가 없는 조합 아싸 공격할때마다 운이 안좋으면 저 맞는 조합 공격도 nei 문이었다 또 열렸다 오 잠깐만 이거 좋아 보이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부탄 스플래시 부탄이 뜨기 전까지 좋다 와 진짜 거울방이랑 보스방 딱 정반대에 있네 갈 길이 멀다 고우빨 고우빨 덜 importantly 좋아보이네요 황물 Praet 왜이렇게 걸프가 나왔다 우원숙이 법칙이 다 son 나는 안나오던데 너는? 너는? 나는? 나는? 안 나온다. 이씨발레나. 다시 가라. 이제 가지 말고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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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가 안 돼. 뭐야? 오 신전한 이제 들어오네. 아.. 게이지 채워주는 몬스터. 핏 게이지. 빨리 잡아라 빨리 잡아라. 이거 그래야 합니까? 개운이 그립니다. 아 이거 쓰고 싶은데. 버섯 터질까나 무서워서 못 주겠다. 폭탄에 왜 자석폭사가 있는거지? 아 책 2 좀 봐라. 배드북스. 투배드. 하다못해 책 3개 떴으면 인정이라고 해야지. 이 구조 특징. 여기 빌박 나올 확률 80% 네. 80% 정도 되면 진짜. 거기서 안나오면. 위험치. 풀렸다고 보면 됩니다. 염두야. 어 뭐야. 되나 이거? 액티브 2번 써지는건 안될거 같습니다. 한. 한. 2번. 2번. 1번. 이 trig. 이거 은근. 타이 배터리. 이거 은근. 안 되는 거 맞다. 역시 안되네. 역시나 안되면 안 되는데. 내 뱃은 좋아질텐데. 아 정면머리카락이 어떻게 되어있지 럭프 하지만 이미 이번판 알약은 좋다고 검증이 되어있지 이게 임기가 없네 아 왜 나 안된다 이거 랜덤 폭탄 이거 다 좋은데 갑자기 혈사폭이랑 오코파기 5폭탄이랑 스프레시폭 같이 터지면 맵 방끝배에 날라오더라고 나도 당이 맞다 별수있나 맞아야지 그냥 줬다 문제는 캐릭터가 로스란거지 카베토리 이건 진짜 왜 이렇게 안되는게 많지 짜증나라고 만들어보니까 갑자기 꼬아노 갑자기 꼬아노 어이가 없잖아 액티브 2배라인 해놓고 안되는게 많아 1회용 당연히 안되고 험 오 오 불완 뜯지 않았나 싶긴 한데 다음식 마지막에 이웃 아 비애침내 뮤이 이만 머리카락이 대체 어디ovan 네 이만 머리카락이 대체 어디있는거지 아 이웃 머리카락이 대체 어디있는거지 암머리 생각해보는적 로우아이큐 로우아이큐 럭키락 이거 장신구 돌보소한테 돈날 확률 33%라 돼있네 절반도 아니냐 이제 왠지 절반이 아닌가 느낌이 들더니 절반이 아니었네 실제로 100% 딜일 때가 너무 좋긴 했다는데 오 무서워 67% 되라 제발 그렇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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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 11의 혈사포 그러면 안되지 옛날에 혈사포 있으면 엄마칼 안먹었거든 오히려 안좋아져가지고 내가 이제 무조건 먹어줄게 어? 엄마가 왔다 아 올렸다 잠을 한 번에 잘 때 말자야 되는데 꽤 안들어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이거 언제가 한 대 밖에 돼있ерг어 뭐야이거? 뭐야이거? 픽업이 랜덤으로 팀이 되는게 연속 두개가 되는데? 어 이거 내 기억으로 0.1%였는데 0.1%라고 죽었는데 사기 근데 문제는 둘 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팀이 아니네 지금 상황에서 역시 지금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팀이 나온게 힘들다 상수 은근 맛있는데 9볼트 키너밧 꺼지고 아 이거 안된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하자 액티브 쓸 때마다 액티브 바뀌는거 아닌가? 아 아니구나 액티브 쓸 때마다 랜덤 액티브 효과 발성 오! P&D 터지는줄 알았네 C 섹션! 혈사 괜히 먹었다 진심으로 혈사 괜히 먹었다 나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냥 아 하필 혈사냐 엄마 칼 나온다 마인드 나 돌아야지 이거 사모 죽겠어 오 잠깐만 유도 나왔다 유도 나왔다 아싸 오니 뭐야 이 사람 랜덤 액티브 유도 나왔다 개꿀 완벽한 타이밍 파일 까봐야 돼 뭔가 있어 잠시 후 면도 칼이 나오고 사각다이스 이런거 나오는거 아니야? 뭔가 나오지 아 사각다이스 뭐 그래 사각다이스 나온다 이제 망한거 아니겠다 망하나 이제 망하겠다 딱 낙포스 전해지 아 뭐 그래도 좋네 그래도 이게 연속체보한 좋은것 같다 내가 오해를 오우 폴이 들었다 온슛 글리어 아보 베이비 그냥 장식을 버릴거야 불안해 죽겠는데 불안해 죽겠는데 안정상으로 아 근데 C 섹션 오지게 나온다 아 이거 아예 소울 때문에 좀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잘 먹네 확실히 연속체보한다고 아쉽게 중량 중량 빨리 담아라 중량 중량 이거 원동량이네 아예 어 말탔다 말탔다 야 중량 어 이거 페이스바루스 된거에요? 어 지우개 이게 사실상 1쿨도 되잖아 랜덤 액티브용으로 쓸까면 아 그러네 어 어 어 어 어 어 악마봐 오오 결로 오히려 좋아 이제 장식을 버려야되지 오케이 더블차지 아 아 바로 주네 아이고 고맙다 저도 근데 이 땅을 주네 어 오 나 9볼트네 1풀 1풀 좋아요 어 왜 먹었어 이거 아 아 근데 10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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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싸네 나 안돼 산다고? 나 안해 아구나 나 나 지금 9볼트에다가 뭐시냐 그게 뭐냐면요 끼를 다 넣어 결로 카메터리 안됨? 겹쳐서 안보여 쓸때 들고쓰는거여서 안됨 좀 나 웃기지 딱 쓰자마자 나오는거 되거든 쓸때 들고쓰는 판정이여거든 이런걸 두번하는 느낌이라 안된다 어이가 없다네 그 허쉬 잡을때 허쉬 팔이 소환하는거 많이 소환하잖아 그거 잡으면 게이지가 찰거란 말이지 결로 여러마리 통한거 아니겠지 허쉬 오열 아니 나 phd야 먹었나? 안먹구나 아 먹듯이 보다 허쉬 오열하기 전에 일단 황금방에서 종량 딱 두개 딱 나오면 기분 좋을거 같은데 왼쪽에서 종량한게 정말 실패해 드림도 혹시 아이고 전부 다 5급하겠네 아하 반통 개무섭네 꼭 하나씩 남겨 significant 전투 아니 아니 그렇지. 결과적으로 내려간 데미지가 더 많긴 한데. 니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C 섹션 한 것 같아. 혈사 C 섹션이다. 좀 더 재밌네. 그나마 안 좋은. 야 근데 왜 이렇게 세냐. 군대가 세네.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센제도 좋다. 아이 소울이 그나마 캐리하고 있어. 이렇게 캐리 할 줄은 몰랐는데. 야. 야. 이래서 내가 보스러쉬를 무조건 간다니까. 보스러쉬 가면 진짜 애매해서. 위급의 콜 상황이. 너무 이상한게. C 섹션에서. 아 C 섹션을 보스러쉬에서. 어. 보스러쉬의 연속체 C 섹션. 테스트 보고 있어. 살짝. 연속체 뭐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. 역시 아닌 것 같아서. 악플 500개 달린다고. 마플 500패. 유튜브 에이틴인데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믿음이. 믿음이. 겔로크 볼트. 어. 종량 종량. 어? 뭐야. 아하. 딱 두개나 떠주는. 으음. 아 이거 큰일났다 이제. 사기. 사. 아기. 모르는 또 큰일났다 이제. 말도 했다. 모르는 또 큰일났다. 졸라 많이 나와. 좀 억울할지. 네. 여기 있는지. 상자 안에 조용히 있던지. 아기들한테 압수당해야하지. 어? 연사. 다. 사실 지금은 연사가 그때 좋지 않지. 벌써 다 해봤는데. 차라리 데미가 나왔어. 오오오오오. 아, 뭐야 이거? 어? 아, 귀찮아. 뭐 있었나? 팔 방, 팔 방, 팔 방. 아, 아무것도 없잖아. 아, 아무것도 없잖아. 상실 깐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왔냐? 으흐흐. 불쌍하다. 으흐흐.